콩콩바인 ISEKI HC350 구매문에 010-5297-0699 판매물품 콩콩바인 ISEKI HC350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기도 화성시 판매자, 동양건기 신바람 농기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상태 좋은 ISEKI HC350 콩콩바인입니다. 정말 40분 가격 협의 가능합니다. 판매가격, 1,800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5297-0699 콩콩바인 ISEKI HC350 판매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